보험 자 삼성화재 일단은 30세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내돈내산 지금 많이 팔리고 있죠 3월까지만 가입이 돼요 30세의 보험은 빠르게 전담보 감액 없이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 무해지 보험으로 60세까지 2배가 되는 진단비 일단 내돈내산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으면 진단비가 2배로 나오고요 오로지 30세에서 40세까지 30, 40만 가입이 가능해요 내돈내산 그래서 전담보 90일 지나면 1년 미만의 감액 없이 보장이 100% 보장이 되고요 업계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세 번째는 60세까지 2배 60대 이후로는 진단비가 2배로 채징형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보험으로 남다르게 완납 이후에 업계 최대 환급률로 끝판왕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까다롭게 꼼꼼하게 30대 고객이 겁나지 않다 삼성화재 내돈내산 하나며 체결 100% 그래서 30대 멋쟁이들이 일단 60대 이후에 진단비가 2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채징형들도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3월에 할인 종료되는 한정 유병장수 3, 5, 5, 플러스 1인데요 빼기 1 남성은 20% 할인받고요 여성은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게 3월 할인 꼭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한도도 높고요 질병수습이 대장이나 백내장 포함해서는 50만원이고 비포함해서는 150만원까지 대장이나 용종제거 제외하고는 무려 1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간병인 사유일당도 75세까지는 15만원 간호간병통화서비스 3만원까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도 7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으로 나이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자 유병장수 3, 5, 5, 빼기 1은요 3월달 한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 번 아파 본 유병자도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뇌심으로 진단비, 수수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3월에 유병장수로 3, 5, 5, 특별 할인으로 저렴하게 아플수록 보장과 보상은 동시에 받으면 좋다는 거죠 나머지는 삼성화재는 내돈내삼이라 유병장수 빼놓고는 뭐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